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을 낸 전 임원에게 신의 측 위반으로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맞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인지 이것이 또 삼성전자에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맞소송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는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고 삼성전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네요. 이슈가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중에서 맞소송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애플과 삼성의 이런 소송전을 다 기억하신 분들은 어? 이게 뭐야? 이게 또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약간 이러면서 좀 투자자분들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삼성전자가 맞소송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가지고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미국 텍사스주 동북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 시너지 IP와 그리고 오디오 무선 통신 전문 업체인 스테이터 텍키아를 상대로 영업 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이들 업체와 함께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IP 센터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 IP 대표 그리고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도 개인 자격으로 피고인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시너지 IP와 스테이터 텍키아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원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 그리고 음성인신 관련 특허 10여 건 정도를 삼성전자가 침해를 했다. 좀 이런 논리고요. 그럼 시너지 IP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게 어떤 분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시너지 IP 대표가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출신 특허 변호사인데요. 그 안 대표가 1990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종합기수론 IP 전략 팀장 그리고 라이센싱 팀장을 거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 센터장을 지냈습니다. 이게 부사장 직급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 이 안 전 부사장이 2011년 애플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진두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특허 전문가고요. 구글과의 크로스보드 계약도 주두를 하면서 삼성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안 대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좀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고 또 삼성이 여기에 그러면 맞소송을 제기를 한 것인데 삼성전자의 이런 그런 맞소송의 논리, 맞소송을 한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 이게 삼성전자의 논리입니다. 신인성실 의미를 위반을 한 거고 불법 공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삼성 측의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 도용 주장과 관련해서 안 대표와 그리고 아까 사내 변호사였던 조 전 상무가 과거에 IP 센터장 그리고 사내 변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으로 악용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이들 재직 때 취득한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되는 신인성실 위반도 위반했다. 좀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안 대표와 조 전 상무, 두 업체가 두 사람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공모를 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까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안승호 시너지 IP 대표가 과거에 삼성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사업체를 설립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 쪽에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너지 IP를 차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를 또 재직 중에 차린 것으로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그러니까 퇴직 전인 2019년 7월에 지코아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지코아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라고 하는데 이 애트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방송 표준 관련 특허를 한 145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매입을 했지? 그래서 이걸 또 삼성전자 지금은 이번에는 모바일 관련해서 공격을 했는데 TV 관련 사업부도 나중에 공격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법정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시작 일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얘기됐던 삼성전자가 당연히 맞소송을 할 거고 법리적으로 사실 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제게분들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이렇게 다들 추측만 할 뿐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다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들 의아하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길 것 같으면 사실 그냥 돈 벌려고 했나 보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다들 좀 궁금증이 시장에 쌓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